충남 예산 광심현에 사는 우리 이지성씨 인형 뽑기 가게를 뽑고 싶다 차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원래는 소를 키우셨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0323님이 소는 누가 키울 거였어 너무 오랜만이네요 이거 소는 누가 키워 0323님 드립니다 이거 뭐 그때 당시에 할 때 이거를 나중에는 한 5분 쳤던 것 같은데 박영진씨가 추억입니다 6459님 뽑아보겠어 세련된 이름을 원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이지성씨가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6362님 뽑아요 7724님 세련되게 스타폽스 어때요 어떤 부분이 세련된 거죠 스타폽스 느낌으로 해가지고 스타폽스 스타폽스 오케이 7724님 드립니다 1981님 또 장체한 느낌으로 아이 뽑니? 이건 만능이네 1981님 드립니다 이건 진짜 좀 세련됐다 5858님이 세련되고 도시적인 이름 이다도시 같아요 굉장히 도시적이긴 하네요 5858님 드립니다 오오 야 정훈용씨 대단한데요 그 인형이 영어로 D-O-L-L 돌 아닙니까 돌? 돌잡이 인형 뽑기니까 돌잡이 야 좋다 정훈용씨 드립니다 오 되게 도시적이네 5929님 돌 역시 인형이에요 돌 겟네 돌 겟네 세련됐지 않아요? 영어로 쓰는 간판 자체를 약간 얇고 가늘고 길게 뽑은 다음에 영어로 돌 겟네 돌 겟네 5929님 드립니다 5029님 드립니다